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다양한 포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여친일 때와 현진친일 때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죠 정면 아래쪽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특감에 정면 아래쪽 약간 쑥스러워서 잠깐만 하셨는데 방금 뭐 하신 거죠 김성경씨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아주 귀한 두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승기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좀 해주시죠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기씨도 선글을 하십시오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윤석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정말 가족 코믹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깜짝 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깜짝 손님들 모셔볼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상 귀여운 우리의 손주들이 지금 할아버지 표정이 깜짝이죠 아 깜짝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대가족을 외치면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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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